안녕하세요 컴사브 김쌤입니다. 포토스케이프 X 강좌가 벌써 10회차에 접어들었네요. 자 오늘은 해상도와 화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일반적으로 해상도라고 하면 화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해상도와 화질은 서로 다른 겁니다. 어? 무슨 소리야? 해상도 화질 같은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 사진을 하나 불러왔습니다. 이 사진에 해상도가 얼마야? 라고 물어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2560 곱하기 1440 얘가 바로 해상도예요. 여기에서 앞쪽에 있는 2560은 이 이미지의 가로 길이, 뒤쪽에 있는 1440이라는 수치는 세로 길이를 의미합니다. 자 그리고 길이는 단위가 있죠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는 km, m, cm, mm 이런 것들이 있죠. 컴퓨터에서 해상도를 표현하는 단위는 픽셀입니다. px 또는 한글로 픽셀이라고 표현을 해요. 자 그래서 이 이미지의 해상도가 몇이야?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은요. 가로 2560 픽셀 그리고 세로 1440 픽셀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아요. 자 그런데 매번 픽셀 혹은 가로, 세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니까 번거롭죠?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상도를 부를 때는 2560 곱하기 1440 그리고 표현도 이런 식으로 몇 곱하기 몇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가로폭과 세로 높이를 입력하게 돼 있었는데요. 이 가로폭이라는 부분이 바로 가로 길이 그리고 세로 높이라는 부분이 세로의 길이를 의미합니다. 자 옆에 괄호 안에 px 라고 돼 있죠? 자 픽셀이에요. 픽셀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가로 길이 800 그리고 세로 길이를 600이라고 주면요. 이렇게 가로 800 픽셀 그리고 세로 600 픽셀의 이미지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픽셀이란 단위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예를 다시 표현을 하면 가로로 800개의 점이 있다. 그리고 세로로 600개의 점이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이미지를 보면 해상도가 왜 길이를 의미하는지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. 자 예를 들어서 점이 4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4 픽셀이란 소리인데 점이 하나 있을 때보다 점이 4개가 있을 때가 당연히 가로 길이가 더 길겠죠. 마찬가지로 점이 4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한 40개 정도의 점이 있는 게 가로 길이가 훨씬 더 길겠죠. 세로도 마찬가지고요.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. 왼쪽은 해상도가 100 곱하기 100이고요. 오른쪽은 해상도가 600에 600입니다. 오른쪽 화질이 왼쪽보다 월등하게 좋습니까? 아니죠.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도가 높다고 해서 화질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자 이제 해상도와 이미지 품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.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블로그 작업을 하시건 카페를 운영하시건 또는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 사진을 올리시건 간에 일단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작은 사진을 크게 늘리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